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KBO 사상 첫 B선수 출신 투수인 LG 한선태의 1군대 비전은 감동과 웃음이 교차하는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한선태는 25일 잠실 SK전에서 3대7로 뒤지던 8회 초 구원등판회 1이닝 1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한선태는 처음이라 몸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단 2군에서 하던 루틴대로 몸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7회 말이 끝나고 공수교대 시간이 되자 한선태는 마운드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운드에 올라갈 때 정말 좋았다. 잘 던져보자고 결심한 순간 끝났다. 무미소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꿈꾸고 원했던 프로 데뷔전이 긴장과 설렘 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잠실 관중은 한선태가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아웃카운트를 잡아 나갈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TV 중계 화면에는 한선태가 공을 던질 때마다 길이 박수로 응원하던 남성과 여성 관중이 포착돼 한선태의 부모님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선태는 이에 대해 부모님은 야구장에 안 오셨다. 집에서 TV로 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선태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배웠다. 수정해야 할 것들을 수정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